요한계시록 5번째 요한부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왜 어렵냐?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2장, 3장의 내용은 그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여러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4장, 5장의 내용은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모든 그 악의 세력의 유혹에 이긴 교회가 마침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그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이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그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재료들을 어떻게 또 잘 준비하고 또 익히고 그 요리의 양념을 어떻게 배업하는지를 다 설명하면서 보여줍니다. 그런 설명이 다 끝나면 이 긴 요리 시간을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2시간 동안 푹 익혀주면 됩니다. 이런 설명을 하고 나서 2시간 동안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리를 하고 2시간 동안 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하고 바로 옆에 이미 완성된 요리를 보여줍니다. 이것이 2시간 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. 하고 짠 보여주죠. 여러분 요리의 그 처음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익히는 과정을 다 빼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요리를 이렇게 보여주죠. 그리고 이제 그 요리 프로그램이 끝납니다. 여러분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이 요리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3장의 내용과 오늘 보게 될 4장 5장의 내용을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2장 3장의 내용은 이 땅에서 교회 시대 내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된 이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래서 4장 처음부터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옆에 24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뜸을 들여요. 계속 뜸을 들이면서 길게 설명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만 뜸 들이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결론이 뭐야 결론을 버텨 말해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이해되시죠?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2장 3장의 7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속에서 사실은 한숨이 나옵니다. 저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고난과 환란을 겪어야 하는구나 죽기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마음이 깝깝해집니다. 저걸 다 견뎌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. 그런데 우리가 2장 3장의 내용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? 모르실까요?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. 그래서 바로 4장서부터 바로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을 견뎌내고 그 이긴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엄청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도록 그 힘을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4장 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.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고 나서 그 남은 인생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.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?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바울은 그렇게 14년 전에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요한이 이 지금 모든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것처럼 이 셋째 하늘 즉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. 지금 바울이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.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이 성도의 마지막을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한 것 즉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4장 5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? 우리가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그 하늘 보좌 하늘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4장 5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.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 보좌의 모습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.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.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은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4장 5장의 환상이 좀 전에 봤던 좀 전에 들었던 2장 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한은 처음에 자신에게 들렸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.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.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게 될 이 환상은 마땅히 일어날 일, 장차될 일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너희가 하늘에 어떤 교회가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역시나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.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이 바로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계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요한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봤지만 요한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여러분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 붉은색의 홍보석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초월적인 영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본 요한이 그 바로 옆에 24개의 보좌들을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게 됩니다.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24, 24명의 장로들은 누구일까요?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그 장로들 중에 특별히 선발된 자들일까요? 아닌 건 아시죠?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힌트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?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힌트는 바로 숫자 24입니다.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는 12입니다. 그래서 구약의 열두지파가 나오고 신약의 열두제자가 나오는데 이 열두리라는 숫자가 이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열두리라는 것은 3 곱하기 4가 열두리죠. 곱셈 기억나시죠? 네.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.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온천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. 그래서 3 곱하기 4, 12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는 24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열둘, 신약의 열둘을 합한 수이고 창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24 장로 중에 우리의 완성된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흰 옷을 입은 24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옷을 희개한 자들 즉 교회 정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나열되어 있는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. 왜 하나님 보좌 옆에 그 옆에 나열된 보좌들 위에 앉아 있을까요?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상상이나 가세요?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? 이렇게 정신이 없는 요한이 또 다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또 그 옆에 일곱 영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유리바다와 그 옆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.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.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요한이 제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. 이미 구약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선지하서를 통해서 이미 알려준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이전에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해 가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 번개, 그 다음에 음성, 뇌성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.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나오죠.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이 유리바다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봤습니다.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그 홍해바다가 바로 지금 이 유리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. 이 물두멍이 바로 이 유리바다를 모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뒤에 눈이 가득한 뇌의 생물이 등장합니다.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 모습을 너무 징그럽게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징그러운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뇌의 생물들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등장한 뇌의 생물입니다. 그 뇌의 생물을 지금 요한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.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고 송아지가 아니고 송아지 같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고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? 여러분 구약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익숙하신 내용입니다. 특히나 구약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표현입니다. 지금 이 뇌의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.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10장에 가서 자신이 본 이 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이 무엇인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에스겔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.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서 이 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바로 그룹들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룹이 뭐예요? 체룹임 지금 체룹임을 그룹이라고 지금 발음한 것인데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죠? 여섯 개죠 근데 그 여섯 개 달린 이 천사들을 지금 요한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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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천사가 날개가 여섯이죠? 우리도 이미 천사의 날개가 여섯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디서 봤죠? 그렇죠. 이사야도 환상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그때 지금 이 천사들이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줬습니다.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. 이사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죽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리되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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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군의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. 이때 이사야도 소명을 받는 와중에서 이 하늘의 보좌를 받고 그 하늘의 보좌에 있는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의 날개 여섯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.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 보좌의 모습과 지금 이사야가 본 지금 하늘 보좌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는 찬양도 똑같습니다.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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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천사들이 왜 이 거룩하다를 세 번 외칠까요?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. 설명을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왜 천사들을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표현할까요? 우리는 자꾸 이 표현을 가지고 그 형상을 상상합니다.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천사의 내 동물의 모습은 천사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형상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이 천사들은 사자처럼 강한 존재들이고 또 소처럼 묵묵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일하는 존재이고 또 사람처럼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독수리같이 아주 민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즉 이 천사들의 이러한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동물의 목을 네게 그려놓고 그 얼굴에 하나는 사자 얼굴 그려놓고 그 목 하나에는 소의 얼굴 그려놓고 또 목 하나에는 사람의 얼굴 또 목 하나에는 독수리 얼굴을 그려놓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?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.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자신들의 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들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하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? 지금 요한이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자, 소, 사람 얼굴, 독수리 갖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천사들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아셨죠?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구약에 너무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고 아주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모습입니다. 반면에 구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? 완전히 수수께끼의 이상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요한은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노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.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24장노들이 자신들 머리에 있는 이 멸류관을 벗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앞에 들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.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을 견디고 모든 악의 유혹들을 이긴 성도가 이 주님께 받은 이 멸류관입니다.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이 멸류관을 벗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들이고 있을까요?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우스에서 말한 멸류관이 바로 이 멸류관입니다. 디모데우스 4장 8절 여러분 지금 이 멸류관 기억나시죠? 그런데 사실 성도는 이 멸류관을 이 의의 멸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의 멸류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24장노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서 우리는 이 멸류관을 쓰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. 라고 주님 앞에 이 멸류관을 벗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찬송가 25장에 보면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기억나세요?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자주 부립니다.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쓴 찬양 가사입니다.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서 이 찬송가를 꼭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4장 전체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24장노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모든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가 본 것을 글로 써서 일곱 교회 편지를 써라 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? 지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왜 이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? 우리의 공고함, 수고,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함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.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수고를 아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하고 경험해야, 감당해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 삶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고 있단다. 알겠느냐?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4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이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셨지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보여주십니다.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분인지를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성도가 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다섯 번째 유한계시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